자, 여러분 생명과학2 해설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 생명과학2를 가르치고 있는 백호입니다. 생명과학2 해설 강의도 거의 온라인 강사들 중에 EBS 선생님들 빼고 사교육 중에 몇 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그래도 소실을 갖고 책임감을 느끼면서 해설 강의를 합니다. 어제 8월 31일 날 평가원 모의고사를 봤고요. 오늘 9월 1일입니다. 9월 1일 지금 2시 좀 지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해설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총평을 좀 말씀드리고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9월 모평 방금 본 친구들이 대부분 이 해설 강의 볼 테니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 생투도 자기 나름대로 뜻이 있어서 이걸 선택했고 어려운데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잖아. 너무 잘했다, 수고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생활할 때도 했고 내가 총평 다른 거 할 때도 했었는데 절대 9월 모평 점수에 너무 연연히 하지 마세요. 9월 모평 점수는 대입에 하나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알죠? 그래서 너무 잘 봤다 우쭈될 필요도 없고 너무 못 봤다 난 다 망했어 인생 어떻게 된 것처럼 생각하지도 말고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11월 17일 수능 때까지 이 한 달 반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두 달 반이죠? 두 달 반 동안 어떻게 열심히 하느냐 그걸 방향을 잡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알겠죠? 이 점수에 너무 우울해가지고 나 1등급 목표였는데 3등급 나왔어. 막 이래가지고 며칠 동안 헤매면은 너무나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는 거야.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부터 냉정하게 분석하시는 게 더 중요한 포인트예요. 알겠죠? 그거 미리 말씀드리고 총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못 본 친구들한테는 조금 가슴 아픈 얘기지만 쉬웠어요. 평이 했습니다. 작년 수능에 비해서는 정말 많이 쉬웠어요. 많이 쉬웠습니다. 근데 여기 여기 작년 9월 모평보다도 쉬웠어요. 알겠죠? 참고로 얘기해주면 작년 9월 모평 고난도 출원용이 중요하잖아. 고난도 출원용이 이때는 4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출원용이 여기 5문제거든 올해는. 그래도 이 출원용이 전반적으로 쉬웠어. 작년에는 이 출원용 4문제 중에 2개가 엄청 어려웠거든. 근데 여기 출원용이 작년 수능은 6문제나 나왔어. 당연히 훨씬 더 쉽겠지. 자 그러면 이제 기조가 바뀌었나 보다. 생명과학 2 쉽게 내려나 보다. 이 정도 난이도로 그렇게 믿을 수는 없죠. 우리가 또. 작년에 9월 모평 쉬웠거든요. 수능보다 훨씬 쉬웠어. 요거 요거는 요렇게 해도 돼. 알겠지? 약간 차이야. 그래서 작년 9월 모평이 쉽게 나왔어. 출원용 4문제밖에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 쉬워지려나 했는데. 수능에서 역대급으로 어렵게 냈거든. 코돈 출원 진짜 어렵고요. 하디바인 문제 마지막 문제는 오류가 날 정도로 어려웠고요. 그리고 제한요소 문제 이번에 쉽게 나왔는데 되게 어렵게 나왔어요. 어려운 게 한두 개가 아니었어. 그래서 엄청 어려웠기 때문에 작년을 한번 우리에게 돌이켜보건데 올해 9월 모평이 쉽다고 해서 올해 11월 수능이 마찬가지로 쉽게 나갈 거다. 그렇게 얘기 못해요. 마찬가지로 작년처럼 어렵게 갑자기 나와서 뒤통수를 빵 때릴 수도 있습니다. 대비하셔야 돼요. 알겠지? 출원용 문제는 5문제가 나왔습니다. 작년 수정보다는 적게. 작년 9월보다는 하나가 더 나오긴 했지만. 요정도 기조로 나올 것 같긴 한데. 그 15플러스 개념형. 출원용 5문제인데 난이도는 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대비하셔야 돼요. 출원용들 문제를 보면 12번 염기조성 이 계산 문제는 정말 평이했죠. 14번 염기조성 계산 문제가 있는데 요게 조금 어려워요. 이거를 이 코돈출원 다음으로 많이 틀렸더라고. 근데 이건 옛날 염기조성 계산은 한 3년 전 그때보다는 좀 할만해요. 쭉 그냥 풀기만 하면 돼. 여러 식들 정기만 하면 되는 거야. 하디바인 문제도 이거는 그닥 어려운 거 아니었어요. 작년 하디바인 문제. 또 예전에 나왔던 역대급 하디바인 집단 유저나 그 문제보다는 할만했어요. 제한요소는 정말 이건 쉬웠고요. 그냥 뭐 찾으면 돼요. 숨그림 찾기처럼. 코돈출원 이거는 원래 속성이 어려워요. 이거는. 이거는 뭐 문제 자체가 원래 어려운 거야. 그래도 이제 할만했고. 그래서 그 정도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이거는 너무 쉬웠고. 이것들도 너무 어렵다. 이런 정도 얘기가 나올 정도는 아니라 할만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성실하게 공부를 열심히 했고. 뭐 예를 들어 선생님 커리큘럼 꾸준히 따라왔다. 기출문제 잘 풀고 스킬 공부했다. 그러면 충분히 다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시간 내에 진짜 풀 가능성. 코돈출원까지. 그 정도 난이도라고 저는 예상이 생각이 됩니다. 개념용 물항 중에 특이한 게 하나 있었어요. 11번 줄기세포 문제인데요. 메가스터디 정답률 집계 50% 미만으로 나왔어요. 깜짝 놀랐죠. 함정이 하나 있었어요. 탯줄이 배야 이거 줄기세포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애들이 많이 넘어졌습니다. 이건 안타까웠죠. 기출변형이 대부분이었고요. 뭐 효소니 뭐 여러 가지 물질출입이니 뭐 TCA회로니 뭐 전부다. 그리고 EBS 변형이 많았습니다. 13번, 15번, 17번 뭐 마이오신 문제라든지 아니면 진화요인 문제라든지 TCA회로 문제. EBS 거의 수능완성 문제를 복붙해서 복사해서 붙여놨어. 진짜 문자까지 똑같아. 표의 형태까지 똑같아요. 그런데 이 EBS의 원래 있는 문제들 역시 기추를 변형했기 때문에 EBS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EBS를 꼭 풀어봐야만이 이게 유리해지고 이익을 본다?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복붙 수준으로 이랬길래 깜짝 놀라서 내가 이렇게 코멘트는 좀 합니다. 자, 이 정도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단원별 출제는 작년 수능과 똑같아요. 그래서 출제 밸런스는 거의 이게 확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다만 특이한 게 유전자 발현 조절이 전사인자 추론 문제 있죠. 이게 안 나왔어요. 꼬박꼬박 나오다가. 또는 이거 아니면 저게 나오잖아요. 젖당오페론. 젖당오페론 이것도 안 나오고 이번에 마이오디라고 하는 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냥 개념형이죠. 쉽게 풀 수 있는 거. 그래서 이게 안 나온 게 독특했고 대신 염기조성계산 문제가 두 개가 나왔고. 그런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생물의 분류체계는 계속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통수 갖고 장난치는 거. 이명법, 학명법 뭐 이런 거. 학명. 이런 거 갖고 장난치는 건 계속 안 나오고 있어. 한 3년 전부터 안 내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뭐 돌고 돌아서 또 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는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해서 총평을 했고. 남은 기간 여러분들이 꾸준히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선생님 커리큘럼 했던 친구들은 이제 봉투모의고사가 10월 때는 나올 거거든요. 10월 초에. 그러니까 중심 따라오면 될 것 같고. 그리고 EBS 수능 완성 문제 많이 반영되고 괜찮으니까. 그것도 꾸준히 여러분들이 좀 성실하게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중에 이제 문제가 많이 없어서 그래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개별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해설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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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